온라인 강의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진 않나요? 멈추고 캡처하고 복사하고 필기하고 멈추고 캡처하고 복사하고 필기하고 멈추고 캡처하고 복사하고 필기하고 이제 쓸 일이 하세요 이 콩알만한 버튼만 있으면 어떤 강의도 정리할 수 있어요 우와 순식간에 캡처하고 필기까지 한 번에 이 긴 문장 다 쓸 필요 없어요 추출도 되거든요 기억이 안 날 땐 캡처한 부분부터 다시 돌려볼까요? 와... 그림까지? 멋지죠? 내 맘대로 정리하고 어디서든 꺼내보고 지금 바로 슬리드 하세요